우리 또 미소지음 원장님 2차 연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블랙배기에서 손상된 모발이잖아요. 그쵸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차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하셨나요? 블랙배기에서 손상이 가는 모발에 손상이 있는 머린데 1차는 C3이기도 하고 C1으로 들어간 머리도 머리들은 눈치가 나고 있습니다. 파워 2펌프하고 오일 2펌프 C1 이렇게 했었어요. pH 9.5짜리로 손상이 있는 모발에다가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따 또 해서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화이팅! 우리 미소지음 헤어 원장님 지금 스파이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원장님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목소리가 좀 작은 거 같아요.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요. 결과가 기대돼요. 저도 결과가 기대돼요. 네. 열심히 돌리고 돌리고 스파이럴 자측 파트입니다. 자, 17mm를 가지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파이럴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자, 자, 이렇게 천천히 스파이럴을 하실 때는 조금 릴렉스하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층이 많아서 네.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천천히 그냥 기다려주세요. 네. 뜸이 들면서 이 층이 많은 것들이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럴 급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조금씩 끝뜸을 드리는 의미로 이 끝이 자층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예인덕게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자, 굳히기 작전이에요. 웨이브를 좀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쭉 해주시고요. 자, 천천히 천천히 네. 다 됐어요. 이제 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빼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살짝 바꾸라 하세요. 반대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질도 한번 곱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쉽게, 쉽게 하자고요. 원장님. 자, 여기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이제 이 뜸이, 이 수분이 전부 다 날아가야 네. 와인딩하기가 쉽습니다. 네. 약간 그, 이 스파이럴 하실 때는 약간 릴렉스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말기 때문에 네. 끝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뜸을 들이면서 하셔야 돼요. 네. 자, 끝이 이제 다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죠?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티카에 연예인 덮개 효자 매뉴얼이죠? 자, 얘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잡으시고요. 이렇게 뺐다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아,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나?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좌측으로 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글러브를 반대로. 우측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글러브를 똑바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는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 피카만이. 쉽게. 네.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자, 끄뜸을. 네. 자, 오랫도록 해왔던 머만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고요. 다시 한 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17m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오!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보실래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스파이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네. 거의 완전 건조가 됐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네.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럴도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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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